일본의 국수요리에 대해서는 잔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짬뽕 짬뽕은 해산물 혹은 고기와 다양한 채소를 기름에 볶은 후 닭뼈나 돼지 뼈로 만든 육수를 넣어 끓이고 삶은 국수를 넣어 먹는 한국식 중국 요리이다. 짜장면과 더불어 중국집의 단골 메뉴로 20세기 초부터 대한민국에 거주하던 화교들에 의해 소개되어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대표적인 외식 요리이다. 넣는 유래 이 음식은 중국 산둥식 차오마멘 에서 유래되었으며 음식 이름은 일본어인 잔폰 에서 유래하였다. 일본의 잔폰은 짬뽕과 달리 푸젠식 먹렌 에서 유래된 음식이지만 일제강점기 때 조선의 청요리인 초마면이 일본의 잔폰과 유사하다고 여겨 짬뽕 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반적인 짬뽕은 제철 채소를 많이 쓰며 엄마가 없다 해산물이 많이 들어간다. 고추기름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한 맛을 낸다. 요즘에 한국식 짬뽕은 붉은색을 띠고 맵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짬뽕 국물은 멀겋고 뿌연 회색 빛이었다. 그러나 매운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맵게 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한동안 중국집 메뉴에는 짬뽕과 매운 짬뽕이 공존하다가 원래의 짬뽕은 자취를 감추고 매운 짬뽕만을 짬뽕으로 부르게 되었다. 굴짬뽕이 짬뽕의 원형에 가깝다. 짬뽕에는 여러가지 해산물과 각종 채소가 많이 들어가 푸짐하게 만들며 면은 일반적으로 짜장면과 같은 것을 쓴다. 보통은 국물을 따로 만들어 두었다가 삶은 면에 부어내놓기 때문에 짜장면처럼 빠르게 내놓을 수 있다. 볶음밥 같은 음식에 부수하여 국물로 내놓기도 한다. 보통 한국의 짬뽕은 매운맛이 많이 나는 붉은 짬뽕이지만 굴짬뽕은 굴에 담백하고 시원한 맛을 살리기 위해 고춧가루와 고추기름을 뺀 맑은 하얀 국물로 내어놓는다. 제철에 해물을 듬뿍 넣고 즉석에서 볶과 국물을 만들어 고급스럽게 요리한 짬뽕이다. 일반 짬뽕보다 고급 재료와 신선한 맛을 더 느낄 수 있다. 삼선은 육, 해, 공의 진미를 말하며 땅에서 나는 귀한 한가지, 바다에서 나는 귀한 한가지, 하늘에서 나는 귀한 한가지를 넣는다는 뜻으로 송이버섯, 해삼, 꿩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 짬뽕보다 좋은 재료를 넣어 만들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짬뽕이긴 하지만 국물이 없다. 즉 비빔면의 형태를 지닌 짬뽕으로서 국물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보통의 짬뽕과 내용물이 동일하다. 다른 종류의 짬뽕과는 달리 극히 드문 중국집에서만 판매된다. 짬뽕에 면 대신 당면을 넣고 밥을 함께 제공하는 국밥 형태의 음식으로 한국의 중국 음식점에서 단골 메뉴로 꼽힌다. 짬뽕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것들이 한데 섞여있는 것을 가리키거나 하다를 붙여 짬뽕하다 라는 말로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데 짬뽕이라는 음식 이름뿐 아니라 이런 언어 표현 역시 일본어에서 유래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